미국 대학 10곳 중 9곳이 입학생들에게 학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91%에 달하는 대학들에서 입학 합격자에게 보내는 학자금 보조제안서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학비 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등록금이 낮은 것처럼 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학들은 입학 전용 합격자에게 학자금 보조제안서를 보냅니다. 이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과 각종 보조금 그리고 추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용자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비용 등이 명시됩니다. 이는 수업료와 수수료, 식비, 기숙사비 등 대학생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가운데 장학금이나 보조금 등을 제한, 실질 학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회계감사국은 조사대상 대학의 41%가 학자금 보조제안서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질 학비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약 절반은 거주비나 교통비, 책값 등 전체 등록금의 일부 항목을 누락시켜 실질 학비가 낮은 것처럼 부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많은 대학생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비가 싼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 9% 대학만이 학자금 보조제안서에 실질 학비를 정확히 계산해 명시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관련법 미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정확한 실질 학비 등이 기재되는 학자금 보조제안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채택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표준 양식을 필수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연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계감사국은 연방의회가 관련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학 선택을 앞둔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부터 실질 학비 정보를 명확히 제공받고 재정지원 내역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을 대학별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보조제안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모든 대학에서 의무 채택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말 샤팅 시즌을 맞아 소매업체들이 매장에 CCTV를 설치하고 상품을 아크릴판 케이스 안에 집어넣거나 쇠줄로 묶는 등 좀도둑 방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제이씨 페니, 애플, 월그린 등은 매장에 감시 카메라를 확충하고 경비원을 추가 배치하는가 하면 타겟이나 만젠노블스 서점은 상품을 플렉시글라스 안에 놓거나 진열대의 쇠줄로 연결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자 소매업들은 재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샤팅 시즌의 절도로 인해 매출과 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조직적 집단 범죄입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이렇게 증가하는 집단 절도 범죄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입는 손해는 총 매출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계로서는 연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명절 샤팅 시즌을 맞아 경비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집단의 조직적 소매 상품 절도 행각들은 법적 절차를 밟기도 곤란해 소매업체들은 방지 체계 신경 써 절도를 우선 막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타겟 매장은 화장품을 잠근 장치가 된 플렉시글라스 안에 진열하고 만센 노블스 매장은 레고를 사려면 빈 레고 박스를 계산대로 가져가 돈을 낸 뒤 상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매장에 사복 경비원을 새로 배치하는가 하면 일주일 중 주말에만 실시하던 사복 경비원 순차를 주 닷새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점차로 많은 상품들이 아크리판 뒤에 진열되기 시작하고 잠금 장치가 된 진열장에 있는 제품을 사려면 이것을 열어줄 직원을 따로 찾아야 하는데 매장 내 직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노년에 대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MZ세대, 즉 18세에서 35세까지의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경제적 여건이 정상화된 이후 노후 시기를 위해 저축을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팬데믹 사태, 모기지 금리 인상,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적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델리티는 보고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12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은퇴자들의 실제 계좌에 있는 돈은 8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최고 고객 책임자 크리스찬 미첼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은퇴를 위해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노후를 위해 저축을 꼭 해야 한다는 결심이 자연스레 저하된다는 분석입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이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은 팬데믹으로 인해 은퇴 시기를 늦출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얼마 전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버폴로 그로브 지역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정 불화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이 평생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최소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학대를 당한 한인들이 베트남, 필리핀, 인도에 이어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텍의 권리연합이 진행한 아테 커뮤니티 가정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학대나 심리적, 정서적 학대, 재정적 통제를 통한 경제적 폭력 및 강압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이 십육 퍼센트에서 오십오 퍼센트였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낼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테 여성 보호센터 한인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했지만 오히려 아시안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나 리소스를 알아두고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인의 경우 교회, 가족, 언론, 이민자들의 경험이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민 경험의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한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족, 특히 아이들을 위한 기회를 내세워 인내를 요구하는 기성세대의 강요가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여성 핫라인이 가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가족관계나 일하는 직장 패턴의 큰 변화가 생기면서 야기되는 가족 간 갈등은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자제와 안전벨트 착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국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4만 2,915명이 숨졌으며 2020년보다 10.5% 상승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2만 175명으로 잠정 집계돼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전체의 운행 대수는 감소했으나 운행 거리가 길어지고 과속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늘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8강이 가려졌습니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추러질 준진 결승전에 네덜란드, 아리엔티나, 프랑스, 영국, 크로아티아, 브라질, 모로코, 포르투갈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유럽에서 5개국, 남미 2개국, 그리고 스페인을 페널티킥으로 깎은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와 북중미에서는 1개국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본산 참가국이 4년 뒤에는 기존 32개에서 48개로 늘어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즉 북중미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대에부터 48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에 48개국으로 참가국 수를 늘리면서 유력하게 검토된 아안은 16개조의 3개국씩 편성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조 상위 2개 나라가 32강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르센벤거, FIFA, 글로벌 책임자는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승부차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정확한 조별리그 진행 방식은 2023년에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본선 진출 국가가 48개국으로 늘어나면 아시아에서 출전하는 국가는 8개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 본선 진출 티켓을 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선 진출 후 24강, 12강 안에 과연 들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